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라이브 방송 끝났어요 아우 아쉬워요 더 가까워요 아우 세상에 저기 네네 아우 이뻐요 이뻐요 끝내줘요 자 아우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파냐고 물어보더만 안팔더만 초특화 초특화 아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이브 방송 기념 입행 아우 세상에 그런 맛이 있어야지 아유 그렇게 하면 혼나 그죠 자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기 가시와 다육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장자호수공원 옆에 재즈음악이 흐르고 멋진 경치가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다남다육과 함께 라방을 즐겼답니다 그 기념으로다 아유 다른데 댓글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끼리만 야구해요 아유 세상에 댓글 써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디서 얼마라고 그런 말 좀 하지마 자 자자자자 자 요거 아이 이름이요 더스틴 더스틴 자 한개 3만 6천원 어우 세상에 자 더스틴 한개 세개 3만 6천원 세개 3만 6천원 한개는 만원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어머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 2천원 아유 참나 계산이 안된다고 하더만 세개 3만 6천원이니 하나는 만 2천원 맞습니다 그러면 크기 자 크기를 갑니다 잣대를 대야 이뻐요? 끝내줘요? 자 사이즈가 천차만별이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이런거에요 나는 큰거 달라? 에이 땡! 왜냐하면 입장수를 보면 작은아이는 떼글떼글해졌고 큰거는 아직 덜 떼글떼글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사이즈 갔어요? 몇센치는 내 입으로 말 못해요 단함이 와서 10센치라고 했다 에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마 단함 핑계 좀 대지 나는 말 안했어요 자 이름하여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더스틴 세개 3만 6천원 라이브 방송 특가 그리고 방송 끝나면 안됩니다 아니 이 영상이 지난 영상으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가능하고 지난 영상으로는 땡! 뗏지 할겁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잘생겼어요? 조금 어우 세상에 인물이 훤하네 인물이 훤하네 끝내줘요 자 이렇게 뿌리 있는건 어때요?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수입은 실질적으로 뿌리 날 확률이 70%만 나머지 20-30%는 에휴 갈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온거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유 세상에 요렇게 구름 생겼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자 요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끝내줘요 예 내가 밴드방에 보니까 아직도 여분에 텃밭이 있더만 산목판으로 밭을 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베란다를 온통 밭으로 하신 분이나 다 얘 3개 정도까지는 꽂을 만큼 자리가 있더만 자 커요 커요 아유 작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떼글떼글 해야지 나 같으면 구독자님들이 농장에 만나서 어떻게 해요? 한번 골라줘 봐요 그럼 제가 이걸 골라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입장 크기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 수를 세면 똑같아 똑같아 자 똑같습니다 자 얘 이름은 더스틴 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기념 특가 아유 옛날에 우리 엄마 같았으면 아유 가시네 어지간히 강강강강하네 이렇게 하겠구만 그런 엄마가 안 계셔요 자 라이브 방송 특가로 1개 3만원인데 이런거죠 아유 택배비는 당연히 내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입행되신 분들이 이왕 택배비 내니까 한개 두개 더 하도만 그래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지 택배비 4천원인데 저기 버스 차비보다 비싼거 맞지요 그럼 차비보다 비싸지 아유 지금은 수입들도 참 깨끗하게 잘 오네 두달전에만 해도 진짜 온 전체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막 잘라지고 난리 났더만 지금만 해도 수입이 엄청 깔끔하게 이런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실뿔이 나기 위해서 하엽으로 다 갑니다 하엽으로 다 가요 일단은 멋져요 끝내줘요 대단해요 아유 세상에 말을 그렇게 잘 안 자자자자 요러네 어머 세상에 흙 묻었어요 손에 자 잣대 어휴 털어졌어요 자 니네 나랑 열중샷 차려 좀 하자 자 여기 다남다육에 온걸 너네들도 환영한단다 다남다육 교수님께서 말하기를 예 이렇게 이렇게 어머 네개 하여 다섯개 하면 무료택배 해 세상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무료택배 맞아요 어우 세상에 아유 다섯개 아니면 무료택배 안되지 자 일단 가격은 12,000원이나 라이브 방송 기념 특가로다가 한개만원씩 해서 그리고 그 이백 당첨되신 분들이 택배비 문다 하니까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아우 이백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쵸 아우 세상에 이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겄어 자 이백 당첨되시면 얼마나 좋겄어 자 더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 한나만 가기 때문에 진짜 짧은 영상이에요 눈 깜짝하면 쏙 지나가요 아유 진짜 자 아우 아무리 원발치사봐도 이렇게 이뻐요 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이 뾰족하고 아유 더스틴이 그 영화배우예요 아유 그 다육개 영화배우 다육개 영화배우 아유 다남다육 어머 세상에 자 아유 이뻐요 이렇게 손톱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크기는 다 보셨죠 아유 다남이 몇 센치라고 안합니다 구독자님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신다 아니 내가 지나고서 봤더니 가격이 올라갔대 아유 누가 그러면 지난 영상으로는 이 가격이 안되고요 그리고 또 이 수량이 딱 끝나면 더는 추가 구매가 어려우시고 이 가격이 아유 제가 그렇게 아유 제가 홈쇼핑 같으면 그렇게 말해야겠구만 대한민국의 최초 이 가격 수량은 없습니다 아유 다 하고 싶더만 자 더스틴 3개 사면 3만 6천원이 맞습니다 1개에 만 2천원씩 그러나 라이브 방송 특가로다 1개에 만원씩이고 5만원이 되지 않을 때는 택배비는 구독자님이 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애가 더 이뻐요 어머 세상에 나이 얘 달라고 해요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세상에 진짜 그리고 얘를 어디다 놔요 얘 상투에다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있는 아그들은 고사 확률이 조금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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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다 그렇다니까 다 잘생겼어 다 난만 잘생긴 게 아니고 더스틴도 잘생겼어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특가전으로다 더스틴 1개는 12,000원짜리를 만원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매하시는 분은 하시고요 지난 영상으로 이걸 찾으시면 구매 추가로 구입해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수 없어요 그냥 영상 오늘 본 즉시 땡 본 즉시 땡입니다 여기는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 경치 좋고 재즈 음악이 흐르는 멋진 곳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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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